경남 창원시에 기독대안학교와 위탁학교를 공동 운영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이래 청소년 상담 교육센터인데요. 경상남도 교육청에 등록돼 전문 기독인 양성과 청소년 마음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현장을 이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 교실에서 AI 관련 수업이 한창입니다. 다른 교실에서는 바리스타 교육과 스포츠 활동이 활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래 청소년 상담 교육센터가 운영하는 이래 기독학교와 이래 희망학교 교육 현장입니다. 여러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경상남도에는 개신교 중에서는 저희들이 최초로 중고등학교 과정에 이 법이 발의된 후에 최초로 교육청에 등록을 했습니다. 이래 기독학교는 중고등학생을 위한 대안학교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전문 지식인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유대인 노벨상 수상자의 핵심 교육인 하부르타 교육법을 적용해 토론 능력과 논술 실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이래 희망학교는 고등학생 대상 위탁 교육 기관으로 학생들이 마음을 회복하고 진로를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일대일 상담 프로그램과 체험 수업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실제 원어민하고 직접 대화를 하면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인도해주는 진대로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일대일 상담 프로그램 덕분에 가족이나 친구들한테도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을 학교 선생님들께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그 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래 청소년 상담 교육센터는 22명의 석사 이상의 전문교 직원이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으며 졸업생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센터는 2021년 교육부로부터 우수대한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가르치는 이분들이 다 석사 이상입니다. 또 거의 다 크리찬들입니다. 그래서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고 자기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기독교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서임받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이래 청소년 상담 교육센터는 이래 기독 학교를 통해 전문 기독인을 양성하고 이래 희망 학교를 통해 학생들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꿈을 오늘도 위로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준영입니다.